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델픔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템은요, 짠! 크로스락 어쿠스틱 하드케이스입니다. CRA860 시리즈가 출시가 됐네요. 이 하드케이스는요, 우선은 드레드넛용 어쿠스틱용 하드케이스인데요. 전체적으로 외관의 색깔을 보면요. 보통 하드케이스는 블랙이나 아니면 좀 짙은 회색 느낌?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회색, 되게 밝은 회색이에요, 밝은 회색. 그래서 뭔가 어딜 가도 좀 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쿠스틱을 잘 보호해줄 것만 같은 네, 그런 경량... 다시 할게요. 네, 어쿠스틱의 보호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할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. 굉장히 충분한 부피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드레드넛을 감싸기 굉장히 좋은 그런 어쿠스틱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. 네, 우선은 전체적으로 세련된 패턴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눈에 좀 많이 띄는 그런 하드케이스라서 내 하드케이스 잃어버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드쉘 케이스 초경량이에요. 그래서 지금 하드케이스 들었을 때도 가볍다는 느낌을 먼저 딱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요. 자, 오, 이거 보면요. 안에는 우선은 내부에 고급 플러쉬 소재로 지금 악기의 스트레치를 발생시키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잘 감싸져 있고요. 안에도 이렇게, 예, 여기 열쇠도 있고요. 수납도 가능하고, 여기 보시면 어깨끈, 스트랩도 따로 이렇게 같이 공공이 되어 있네요. 네, 그리고 안쪽은 뭐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자, 기타 한번 수납을 해보겠습니다. 오, 굉장히 잘 맞고요. 우선 흔들림이 없어서 안정성에는 우선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오, 지금 이 락도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메탈 렛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꽉 물리는 느낌이 엄청 잘 나요. 네. 네, 이런 식으로. 좀 뭔가 최상급의 내구도를 자랑하는 하드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디자인이면 디자인, 그리고 안정성이면 안정성, 그리고 악기의 보호 기능까지 주로 갖춘 그런 하드케이스인데 오, 네. 이 색깔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크로스락 하면은 뭐 하드케이스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크로스락 회사인 것 같네요. 크로스락에서 나온 어쿠스틱 하드케이스. 가격대는 16만 5천원에 상상이 되어 있어요. 어, 제가 드레드넛 어쿠스틱 기타를 보호하려면 이 정도 하드케이스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